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이번 주는 두 분 여성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노련한 중진,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죠.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행 비대위원. 이 후진국이 됐다 이랬는데 정말 과하게 조롱받는 후진국이 됐습니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 말만 하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는 여당의 공세에 저는 합리적인 토론과 상식적인 논리로 한번 제대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분이 인사부터 거의 송곳입니다. 두 분 다 비대위원, 최고위원 또 당의 지도부에서 중책을 맡았었고 김행위원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셨고 박성민 위원은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권력의 작동 과정에 대해서 또 이해가 깊을 것 같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정치적 존재감이 남다른 두 분 여성 정치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 건의 첨예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아주 뜨겁습니다. 노선 변경을 요구한 주체가 누구인가. 이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과연 특혜를 보게 되는 건지. 양쪽이 이제 엇갈린 주장, 이걸 내놓으면서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경한 제시 주체가 문재인 정부의 용역업체고 애타한이 통과된 것, 또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도 민주당 정부 때 시작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정권이 바뀐 뒤 갑자기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바뀌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곳에 있는 게 사건의 본질이다. 이 사건의 본질, 대통령 처가 게이트인가요? 아니면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인가? 김행비대 의원입니다. 민주당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게이트죠. 아니, 정동균 군수가 자기 부인이 김정숙 여사와 고등학교, 대학교인지 동창이라 굉장히 친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노선 변경할 수 있다. 아니, 그때 정권의 여당이라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노선 변경을 얘기했던 분이 바로 정동균, 당시 민주당 군수시죠. 이게 참 답답한 게요. 처음에 이 도로의 시작은 민자로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수익 타당성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민자 얘기할 적에 대구건설에서 이미 강상면 IC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더 많고 또 인구도 더 많고 환경에 영향을 들미친다. 그래서 톨게이트 비용을 받아서 좀 해보겠다 했는데 대구건설이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효우성도 그랬고 수익 구조가 굉장히 나빠서 맡길 수가 없으면서 그냥 국가에서 하자 이러면서 예타진행이 들어가서 1억 원 들여서 예타진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강상면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양평군에서 결재한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또 그때 당시에 정동근 군수가 보도자로 낸 것, 인터뷰 등등에서 강상면이 거론된 증거가 너무나 많이 속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부터 거짓말을 한 거죠. 네. 우리 박상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서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영부인의 일가의 땅이 축구장 5개 면적의 크기로 있는 곳으로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의 문제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숙원 사업이었던 거 그리고 15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거 그리고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도 원한 종점이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강상면으로 급부상하게 된 그 시점 자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가 맞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문재인 게이트다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을 발주한 업체에서 시행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국토부에서는 시행사를 논리로 내세우고 계시지만 사실 이게 시점을 명확히 따져보자면 1월에 이제 업체 용역 공고를 내는 것이고 업체가 확정된 것이 3월입니다. 그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에 접어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무슨 권력을 이용해서 무언가 종점을 바꾸고 이런 용역에 힘을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시행사가 이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대한노선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두 달만에 이뤄진 일이거든요. 최종적인 결과보고는 5월 정도에 이뤄졌으니까 3월부터 5월 정도까지 한 두 달 정도 동안 대한노선을 검토해서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된 것만 보면 7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타까지 조사한 그 기간을 총 따져보면 처음 기본 계획에 도로 기본 계획에 생겼을 때부터 예타까지 추진된 7년이 걸리고 그렇게 양서면이 가장 부합하고 경제성도 높다라고 평가를 하다가 용역업체가 두 달 만에 이거를 바꾸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바꾸냐면요. 당시에 예타가 나오자마자 기재부에서 4월 21년 4월 30일 날 바로 최재권,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하고요. 정동균, 양평 군수가 12개 읍면 도시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강화 IC가 없으면 이 도로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이미 한 겁니다. 하고 나서 22년 1월에 용역 입찰 공고를 하고요. 22년 3월에 설계 전문 업체인 동행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공동용역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서 두 달 동안에 용역을 하죠. 그때 용역업체도 지금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와 관련자들을 만난 정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대안제시지 이제부터 세계의 안중의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계안은 이제부터 어떤 것이 확정이 되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박성민 최고께서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고 하셔서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요. 이제 이게 급하니까 인수위에 로비를 했다 이거예요. 인수위에서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로 쪼다였던 거예요. 아니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인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업체 다 선정을 하고 원희룡 장관 취임 3일 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사이 인수위에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부가 무능했으면 참 문제고요. 또 하나 처음엔 축구장 3개였다가 5개를 해요. 제가 이거 87%가 산이고요. 선산이고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2억 9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갖고 있는 60평짜리 집보다도 공시지가가 낮아요. 축구장 5개 하니까 수십억인 줄 아세요. 박성민 씨 반닥하시죠? 일단 전임 대통령을 그렇게 저속한 언어로 칭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지금의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까지 끌어들이는 게 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국토부가 일단 이 논란을 자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점을 바꿨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런 이유로 몇 가지 이유로 우리가 종점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해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처음에 늘공어공 얘기하셨죠. 원희룡 장관께서 늘공의 정무적인 판단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처음에 약간 사업의 부적절성을 인정하시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것을 제안했다 하시고 맨 처음에는 갑자기 양평 주민들의 지역 여론을 감안했다 하셨어요. 그런데 김행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주민공청에 열린 적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점안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심지어 국토부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양평군의 대안 노선과 원안 노선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고 양평군에서는 원안 노선이 더 좋다라고 회신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의 지역 여론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 일단 틀렸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제안했다 하시는 것도 그때는 이미 예타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지역에서도 뭔가 종점 변경을 요구하거나 노선을 확 틀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전짐 대통령을 정말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정권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바뀌니까. 그런데 인수위에서 압력을 가했다. 이거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인수위라는 것은 정권을 인수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업체를 거기에 압력을 가합니까? 그러면 누가 가했는지 이름을 밝혀야 돼요. 또 하나 예비타당성 평가 후에 주민 공청이 없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5월 13일 날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정동균 당시 군수가 지역 간담회를 해서요. 당정 협의를 합니다. 그때 간담회 자료를 갖고 가서 당정 협의를 해요. 12개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강화 IC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근거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심지어는 이 얘기는요. 어떠냐. 양평군에 작성한 2030년 양평군 기본계획. 이것이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작성했어요. 이것은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인으로 승인했어요. 거기에도 강상면 IC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보여줘도 이런 말 한 적 없대요. 네. 우리 박성민 최고 반론 듣고 이제 초점을 조금 옮겨볼까 해요. 일단 양평군과 민주당의 당정 협의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당정 협의의 최종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강화 IC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당시 기획재정부도 예타 과정에서 나들목 설치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를 보면 장기 과제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지역에서는 강화 IC 설치를 하고 싶지만 이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리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역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까지 분류를 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주셨던 2018년 그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은요.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양평군은 어떻게 보면 희망 정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2017년에 이 국책사업이었던 제1차 도로 건설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설치가 되게 된 거였고 말씀 주신 이 양평군의 기본계획 자체는 지역 자체에서 검토를 한 것이지 이게 국책사업의 노선을 결정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사업백지화를 전격 선언한 원희룡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처신 태도를 놓고 4명의 인사들이 발언을 했는데 그게 주목을 끌고 있어요.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는 야당의 올물을 벗어날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다. 그래서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김건일과 특혜라는 야당의 지배적 이슈를 벗어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고 반면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차기 대통령 자리가 갈 것 같으니 그런 생각 때문에 총대를 맨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또 황교안 전 대표는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총대를 맨 사람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이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권고했을 사안이다. 이 네 분의 평가에 어느 쪽에 동의를 하시는지 김행비대위원 어느 분의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까?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그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공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으면 그때 거부했었어야 돼요. 양평군이 회신했을 적에. 어떠한 서류를 내놔도 민주당은 다 이 서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당정 협의했을 적에 주민들 간담회 자료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려도 서류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원희룡 장관은요. 우리 당에 이거 없어도 유력 대선 주자예요.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원희룡, 또 오세훈 이런 분들은 또 안철수 이런 분들은 이거 없어도 유력 대선 주자니까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축구장 5개 그리기? 3개였다 갑자기 5개로 늘어났어요.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시지가가 2억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1km 반격 내에 있어서 대부분은 교각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 땅에 종점이 오는 것, 특히 JCT가, 인터체인지가 아닌 JCT가 들어오는 걸 다 반대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대권 주자 중에, 잠재적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입니다. 박성민 최고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이 사안이 커지면서 좀 악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국토부 장관직을 걸고 사실 김건희 여사 일가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용산에서는 지금 영웅이 되었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국민들께는 역적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여야의 공방이 심화되면서 원희룡 장관이 둔 최악의 수는 백지화예요. 국책사업을 15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실과 얘기도 안 했다고 하시던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백지화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논쟁이 있고 설화가 있으면 본인들이 차분하게 논리를 풀어가면 될 일이지 다음 정권 때 하시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셨을까. 정치 경험이 그래도 꽤 있으신 분인데. 라고 보면 저는 결국에 이거는 과도한 충성 경쟁 또는 과도한 존재감 드러내기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을 고려했다면 백지화라는 수는 안 뒀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수분이 없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이 충분히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서 이것을 김건희 괴담으로 이끌어가고 아무리 도지사, 양평군수, 당시에 보고서 이런 걸 다 들이밀어도 그냥 김건희여서 땅이래요. 축구장 5개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2억 9천만 원짜리 공시지가의 땅이 수백억의 차익을 본다라고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니 2억 5천만 원짜리 공시지가 땅 대부분이 수용이 됐는데 아니 김당군 같은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김우경 같은 토지 투자의 규제도 아니고 아니 무슨 아니 2억 9천만 원짜리 땅이라고 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무슨 축구장 5개예요? 서울시 강남의 축구장 5개입니까? 그런 땅 아니잖아요. 다시잖아요. 굉장히 산에 비탈이 경계가 심한 땅이라는 것도 다 바뀌어졌어요. 도로 변경했다, 지목 변경했다. 대지가 2만여 평에서 대지가 200평입니다. 200평 그 안에. 그러고요.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임야사 같고요. 50%를 대지로 바꿨어요. 이분은요. 2% 바뀌었어요. 그 대지도 거기에 집이 없어요. 그런 거 한 번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 바뀌게 된 게요. 강화 IC를 요구한 거는 민주당 분들이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현지 군수였기 때문에 양평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고속도로 이름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양평 국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최재간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7월 8일 날 촛불 대행진 집회에 가서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양평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 때문에 뚝는 게 아니다. 서울에서 주말에 놀러오는 사람을 위해서 뚝는 거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그건 좀 사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부가 투명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행사까지 내세워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행사가 제안한 대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그 시행사가 검토하고 정리했다는 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뿐만 아니라 강아일 씨의 요구를 한 것은 나들목 하나 좀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였던 것이지 그것이 종점 변경을 해달라거나 이미 예탁까지 다 확정된 마당에 그 노선을 바꿔달라거나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당시에 없었다고 민주당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간담회를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거기에선 강아일 씨 설치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이야기한 것이지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꿔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네,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제가 이제 우리가 좀 논의 초점을 팍 봐봐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이제 15년 동안에 주민 수관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양평 군민들한테는 더 절박했을 거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관심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백지화 선언이 되면서 청천벽력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속은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여야는 지금 이제 정치 공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정조사에 이어서 특검 가능성도 제기를 했고 일부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 공세 아니냐. 이게 총선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출구를 어떻게 정치권에서 찾아야 될지 좀 이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박성민 최고부터. 일단 뭐 지금 여야에서는 조금씩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께서 타당성 제조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고 저희 쪽에서는 김동연 지사께서 원안대로 추진을 하되 그 강하의 씨같이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더 반영될 수 있는 거는 더 설치를 해보자. 원안대로 가되.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야가 결국에 타당성 제조사에 합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 백지원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타당성 제조사 또는 원안 유지 추진 이런 식으로 약간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투명하게 아니면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니까 국토부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굉장히 훼손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양평군이 요구했다고 했다가 이제는 시행사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럼 그 시점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방향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내놓는 해명 자료나 원희룡 장관의 주장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진실을 좀 밝혀보자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민주당은 어떠한 얘기를 해도 자꾸 왜곡을 하니까 양평군에서 강화IC로 요구를 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해갖고 그것을 늦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조사 입찰 공고를 한 거예요. 이거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그 용의업체가 갑자기 강화IC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요구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종점을 바꾼 거예요. 종점, 강상면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안으로 가면 원안으로는 말씀하셨듯이 강화IC가 없어요. 강화IC를 넣다 보니 종점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원안의 예타 조사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강상면으로 하면 너무나 그쪽에 전원주택이 많아서 소음이 심해서 예타 조사 페이지 128페이지에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95%가 강상면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더 선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 민주당은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있어요. 기승전 탄핵, 기승전 김건희 말고는 아무 정치적 목표가 없어요. 그렇게 열린 마음이면 김두관, 민주당 국회의원은 왜 탄핵을 앞장서는 시민단체들과 같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까? 그래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왜 최재관 이분은 탄핵 집회에 가서 발언을 합니까?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당론으로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오히려 탄핵 자체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뭔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거다라고 몰아가고 계신 건 국민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국토위도 곧 열립니다. 그러면 국토위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되는데 뒤늦게 이게 탄핵이냐 하니까 그거 아니다. 우리는 탄핵은 아니다. 또 이래요. 그러면 김두관 의원께서 탄핵 집회를 유도하는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하지 마셔서 그런 의심을 받지 마셔야 돼요. 국회의원이시니까.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쨌든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이 정치고속도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치에 오염됐다. 합리적 해법을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를 만나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제 임박했죠. 여야의 설전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지시자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문제를 풀 매듭을 풀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제 윤 대통령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지시자 총리가 받아들였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반면 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핵심은 오염수 투기 보류를 요청하는 거였는데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쳤다. 한일정상회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김행비대위원. 저는 100% 완벽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이게 문제가 21년 4월에 방류를 결정합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IAEA 기준에 통과하면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정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년 전에 강경화 장관께서 일본 주권 영토화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2021년 4월에 국제해양소에 제소할 방안을 검토를 해요. 검토를 했더니 당시에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이 방사능 오염수와 같은 오염물질을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방류를 시행하려는 국가의 오염방지와 감소 및 통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문만 부과한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추선의 수단을 제시하라. 그리고 해양재판소는 주권국가인 일본의 주장을 존중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당시에 국제법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4월에 하자마자 4월 바로 직후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께서 IAEA의 의견을 따를 수뿐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일본과 전쟁을 치르지 않는 한 방률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이 가서 700여석이 넘는 일본의 국회가 지금 700석이 넘어요. 거기서 불과 3석 갖고 있는 3인당과 협작하지 마시고. 아니 그럼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해양재판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결국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잖아요. 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제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를 중단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통령께서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일본 측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거나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논리를 강화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뽑은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되신 분인이 우리나라의 국민과 건강,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고려하신다면 저는 일본에게 좀 더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구할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 나오는 게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에서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염수 기준치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일본에서도 일본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당연한 원칙, 안전에 관한 원칙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게 무슨 요구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리고 일본 측으로부터 대답을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은 일본 측이 방류를 할 때 지금 보면 IAEA는 가서 모니터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도 일본 측에 상주하면서 그 방류 과정 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주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오지 못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에서는 원내대표께서 나서서 사실상 우리의 요구 조건을 다 받아줬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주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의 요구 조건을 사실상 다 들어준 건가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측에 최소한 성의를 보여서 좀 요구를 하실 거 하고 와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걱정하는 마음, 또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2021년 4월에 일본이 방류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일본 쫓아가서 난리 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제법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과학적으로 검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정보 공개도 안 했어요. 21년 후반기부터 시작을 했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아직 상주 후쿠시마 사무소를 만들지 못했다. 만들면 우리 한국의 과학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상주 인구를 참여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오염수가 방지되면 즉각, 즉각 중단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일본 근접 공예상의 8개 지점을 매월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또 92개 모니터링 지점을 200개로 확대를 했고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전력은 삼중수소와 29개의 핵종에 대해서 매일 모니터링해서 도쿄전력의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지금 11개국의 과학자들이 이 후쿠시마 상설사무소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 상과 시찰단에. 그리고 그 시찰단들에 포함된 모든 전 과학자들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과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 좀 믿어주세요. 자꾸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 말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말씀하시던데 사실관계가 달라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일본 측에서 방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내셨고요. 심지어는 신임 주한 일본 대사 신임장 재정식 환담할 때 우려를 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표하셨거든요. 우려의 뜻을. 그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소하고 당장이라도 이 방류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잠정 조치까지 검토해달라라고 지시사항까지 내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정의용 장관이 밝힌 바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국제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양법 재판소에 재소하는 방향까지도 고려를 했고. 분명하게 반대의 방침을 밝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하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1년 4월 달에 국제해양재판소에 재소하는 것을 다 검토를 했더니 방법이 없었다. 재소하면 무조건 100% 져서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정당화시켜준다라는 것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용 장관께서 이것은 우리가 방법이 없다. 그래서 IA를 통과하면 우리가 반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이 강경화 장관도 똑같이 일본의 주권적 영토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다 과학적으로 미미하다. 그래서 다 IAEA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찬성한다고 얘기 안 했고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검증도 요구를 하고 있고. 김행 비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정부를 향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재소를 하거나 런던의정서 총회의 의지화할 거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는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하실 때 물론 여야 입장이 지금 첨예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왜 문제 제기 자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렇게 30년 동안 핵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일은 사실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바다라는 것이 또 특징상 해류도 있는 것이고 또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들의 먹이사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방사능이 축적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분명히 우리는 우려할 수 있고 전대미문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따질 수 있는 건 다 따지고 가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같이 따져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괴담이다 선동이다 하시니까 상당히 답답한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오히려 이 IAEA가 어떤 기구냐 IAEA가 권위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논의가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심플합니다. IAEA 보고서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알프스 성능 검증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염수 실효 채취를 1차, 2차, 3차를 했다고 하는데 2차와 3차는 아직 분석해서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IAEA에서 통상적으로 이 오염수 실효 채취를 3번을 했다면 이 3번을 정확히 다 분석해서 보고서를 결론을 내릴 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환경평가 같은 경우에도 환경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들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IAEA가 완벽한 기구고 IAEA 보고서가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민주당은 괴담이고 선동이다. 이렇게만 너무 극단적으로 논의가 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최고위원님. 우리가 지금 6천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박사들이 공개토론하자고 그래요, 민주당하고. 그리고 이번에 사유나라 원전이라는 일본에서 처해진 세미나에서도 자민당의 의원들과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과학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냐. 그랬더니 윤재관 의원이 아직 조직화가 안 돼 있대요. 그럼 단 한 명의 과학자라도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면 생산적인 얘기가 돼요. 그런데 옥스포드의 세계적인 교수 아시죠? 엘리슨 교수가 정화된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라면서 설명을 해도 그냥 돌팔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세요. 그리고 독국물을 쏟아 붓는다. 핵폐수다. 도대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요. 지금 이거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많은 과이스트 교수 등등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단 한 분이라도 각자를 좀 데리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냥 독국물이다. 핵폐수다. 아니 심지어는 우럭은요. 그 근혜 말고는 해류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올 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태계의 특성상. 그런데 우럭에 세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더더군다나요. 더더군다나요. 제가 이번에 양이원영 의원이 생물학을 전공하셨다더라고요. 그러면 과학자잖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 지금 일본에 일본항공 타고 가셔서 일본 총립도 없는 관저 앞에서 한글 피켓 들고 시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IAEA는 UN의 국제기구가 아니다. 일본에 뇌물을 줬다. 분당금 갖고 뇌물이라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1957년도에 만들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국제기구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네. 부끄럽잖아요.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의원님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여당에서 너무 야당의 문제 제기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과학적이다. 과학과학 계속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IAEA의 자료를 제공한 일본의 도쿄전력은 과거에도 수차례 본인들의 결함이나 아니면 기기의 문제 같은 것들을 은폐했던 전력이 있고 심지어 멜트다운이 됐던 상황에도 그런 사실 없다라는 식으로 대처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런 일본 내에서의 불신의 여론도 있고 자명한 거거든요. 이 도쿄전력이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기구라는 것이고 그들의 자료만을 받아서 IAEA가 검증을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중, 3중 검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일부 의원들의 언사가 거칠어지고 아무래도 극장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는 거는 사실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전물 가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 가셔서 수전물을 7번 떠드시고 이런 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답답했던 게 대화가 안 된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열기로 하고 특이 구성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IAEA 보고서 나오고 하자고 계속해서 3주, 4주 미루신 건 국민의힘이에요. 저는 왜 국회에서 그런 장을 우리가 같이 펼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 거죠. 좋습니다. 아니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취재할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두 분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 오버하지 말자. 이거는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되어 온 KBS TV 수신료 30년 만에 이제 분리가 됩니다. 야사당은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다. 국민 저항점에 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KBS의 편파 방송 5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 저는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의 기준이 뭔지 사실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은 심지어는 여당 안에서도 무슨 보수 참칭 패널 이런 명단까지 뿌리셔가지고 지적도 하시고. 그런데 저는 결국에 이렇게 무리하게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서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밀어붙이고 방통과 거기에 들러리 서고 있는 이 지금의 형태는 너무나 기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륜이 아니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을 하지 않으면 불공정 방송이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언론의 기능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의 기능은 1차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하면 다 좌파가 선동하고 있고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세요. 저는 오히려 언론이 침묵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만 한다면 그거야말로 불공정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진단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KBS가 불공정 방송을 한다잖아요. 그런데 해법이 이상합니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 KBS의 예산 자체가 4천억이 넘게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KBS1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그동안 받지 않았는데 광고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간 기업이 개입하게 된다면 과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재난방송 아니면 장애인방송 이런 식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분명히 가져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마저도 사실 무너뜨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문제진단과 해법이 맞냐. 그리고 문제진단 자체는 맞았냐. 친른방송이 아니니까 사실 사장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명분 내세우시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주당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이 언론 탄압을 얼마나 혹독하게 무자비하게 했는지는 민주당의 현재 비례대표 의원이신 정필모 위원장, 당시의 위원장이고 KBS의 부사장이셨죠. 그분이 언론 탄압에서 KBS의 고대형 사장 내쫓고 진실과 미래위원회 만들어서 기자들을 취조를 하고 다 내쫓고 이 보은으로 비례대표 가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는지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로 비례대표 가셨거든요.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장악했는지. 2017년 8월 달에 민주당이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정기국회 앞두고 열린 민주당의 워크숍에서 배포를 합니다. 그 문건이 문제가. 그러고 나서 바로 KBS에서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요.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그때 위원장이 정필모 위원장이었죠. 바로 민주당의 비례대표 갔습니다. 김희철 보도본부장, KBS 사장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재 제작본부장, 아마 부사장 됐죠. 그리고 박재홍 시청자 본부장, 이분들이 다 유직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번에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해서 해의 무효소송이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죠. 그 승소의 근거가 바로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때문에 그 시나리오가 법원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고 무효소송이 난 겁니다. 그리고 또 분리 징수하겠다는 법안 발언은요.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도 했고요. 민주당이.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던 거예요. 2016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되니까 스스로 그냥 거둬들였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방송 장악 시나리오 했잖아요. 그게 참 KBS 사태의 본질이잖아요. 세계 공격이 들어왔는데. 정필모 위원한 게 물어보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임이 부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 판결문의 내용 중에 좀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부분은 그만큼 이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저는 시사했다라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 고대영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임을 요구하는 이제 사내에서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총파업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유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특활비를 잘못 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세월호라든지 이런 보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불리한 보도는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또는 인사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부당한 방식으로 인사이동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방만한 부분이라든지 태만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빗발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대영 전 사장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대영 전 사장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끌어내렸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고대영 전 사장이 해임된 근거는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당시 민주당 워크숍에서 뿌려진 그것이 근거 서류로 해서 해임무열 소송이 났고요. 지금 현재 김의철 사장에 대한 사장 사퇴하라는 사내 여론조사에서 60%가량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올 상반기 적자만 425억이 됩니다. 1, 4분기 적자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고요. 1,500명이 보직이 없는 채에 1,000억의 세금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다 분리징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모든 공영방송은 아예 방송 광고를 안 합니다. 우리는 하도 KBS가 제 ETV 광고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도 ETV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KBS 내부가 어떤지 가보셨어요? 지난 정권 때에 KBS에서 얼마나 무자비하게 기자들을 내쫓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생활고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분이요. 왜 정필모 위원장이세요? 정필모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니까요.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KBS의 흑역사가 어땠는지. 본인이 칼자로 뒤고 흔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언론장학이 흑역사 따지고 보면요. 문재인 정부 거론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 홍보수석 이동관 특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분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거의 내정 설만 지금 몇 개월째인데 부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그런데 국정원에 심지어 문건 시켜서 얘기한 것들 다 나오고 있죠. 국정원에서 문건 작성한 사람은 이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되는 문건이고 아마 이동관 특보도 인지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동관 특보도 인지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동관 특보도 물어봤더니요. 그분은 알아요. 그분은 몰랐다고 하겠죠. 아니요. 그게 뉴스타파 보도래요. 그래서 저보고 믿지 말라고. 아니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좀. 그러니까 그분이 문제인 거예요. 뉴스타파. 그분이 문제인 거예요. 특정인 언론이다 찍어가지고 좌파 언론이다 이렇게 하니까. KBS는 이렇습니다. 한 분씩 얘기하세요. KBS는 전단 대통령 때 땡전 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때 뭐 그때부터 KBS는 흑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송사가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영국도 2018년부터는 아예 수신료를 폐지하기로 하고요. 프랑스는 아예 입법안에 법안에 의해 낼어요. 아예 수신료 자체를 폐지하자. NHK도 수신료를 10% 낮추고 장차적으로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료를 아예 없애자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KBS 수신료 어떻게 안 내냐.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언론 장악이었으면 국민들이 나섭니다. 우리 동화투위 다 기억하거든요. 당시에 정권이 무자비하게 동화일보를 광고 압박했을 적에 국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어떠냐면요. KBS 수신료 안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KBS가 정말 잘했으면요. 국민들이 2,500원 냅니다. KBS 살려줍니다.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외만 받으세요? 네. 거기까지 듣고 우리 박승민 최고. 그런데 일단 당시 MB 청와대 때 이동관 특보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도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 다 모니터링해서 문제 보도로 다 낙인 찍고요.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영방송 내부 동향이랑 언론인 축출방안 보고받았고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실행계획 세우라고 국정원의 지시한 정안까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뿐만 아니라 KBS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분리징수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이게 맞냐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애초에 지금 이미 법원에서도 이 수신료의 가치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합징수가 합당하다라고 판단했던 법원의 판단에 저는 좀 더 입장이 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별개로 국민들께서 분리징수에 대해서 여론이 괜찮다라고 하셔도 저는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현안 다루어봤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정확히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도 내죠. 보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시청률을 받는다? 지금 KBS 시장 거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 보는데 내라고 하는 건 그 국가가 폭행이죠. 폭력이죠.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저는 대통령 씨를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언론 통제한다고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네.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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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등록해 주신 impちhã입니다. auf